안녕하세요. 뷰잘알 뷰티풀 에디터 김민지 뷰알묻 이유안입니다. 오늘은 신박한 뷰티의 세계로 초대하려고 합니다. 가보실까요? 이 알약의 정체는 캡슐 화장품 화장품이에요 이게? 스킨, 로션, 샴푸, 바디워시가 다 들어있어요. 그냥 아예 레저나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주머니에 한두 개씩만 넣어 다니셔도 21세기의 산물이에요. 짠! 티슈! 일반 티슈가 아니에요. 여기 앞머리만 이렇게 슬픅 닦을 수 있는 티슈. 파우더를 이렇게 친구들이 바르잖아요. 그냥 슉 하면 되나 봐요. 딱 만지면 느낌이 달라요. 이런 식으로? 닦으면 될 것 같아요. 상관해주셔야죠. 여기가 지금 바른다는 느낌? 어, 느낌이 달라요 진짜. 떡튀게 발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쓱쓱하면 되는 거죠. 편리합니다. 자, 이제 신박된 마지막은 불닭보다 맵다는 틴트. 매움으로써 입술을 통통하게. 이 제품은 이미 온라인에서 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. 이거는 신규 브랜드거든요. 글램 크러쉬라는? 더 두꺼워지면 안 되는데요. 그렇게까지 매울까? 그러니까요. 진짜 매워요. 매워요? 이거는 별로 안 매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아, 연예 괜찮아요. 이거 뭐야? 입술이 예뻐 보이지 않아요? 부풀어서. 지금 명란전 4개 사 왔어요, 저희는. 얇으신 거 고빈이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매일 고통을 견디면서. 좀 특이한 화장품들 봤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신기한 게 많은데 실용적이고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정말 놀랐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뷰뷰나님과 함께 뷰뷰나님과 함께 뷰뷰나님과 함께 뷰뷰나님과 함께 뷰뷰나님의 전제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. 안녕! 안녕!